자 338번 자 뭐뭐 하면서 이 표현은 당연히 분사구문 표현이겠죠 근데 그걸 먼저 쓴 거에요 동사 목적어 그 다음 전면구들 planning a trip to europe with $500 그 다음 문장 전체 주어 동사 목적어 james realized 근데 목적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길었었죠 자 그런데 그 안에 주어가 있으니까 대절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해야한다 조동사 should that he should work more